반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드라입니다 지금 laude가 저의 컴퓨터만동 이런식으로 시켜보는건 math mas 불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welding 함께 먹겠다 그 stone면 2개가 왔어요 지금 칠등식으로 빠르게 면을 넣어 따로 Seance Iw Ground 그럼 양배markets에다가 tarohtowas seance 아입니다 아 둘이! 빨리 나와! 세팅을 다 하라고! 아.. 지금 세팅 다 했다니까 지금.. 아.. 왜 이렇게 안 나와? 형님이 오면 형들이 딱 세팅까지 끝나고 얘기하라고 야! 그래서 손님이 와서 형이 세팅 다 해줬잖아 여기 민낯 세팅하라고 했잖아 형이 세팅 손님이 와서 다 해주는 거 같네 이렇게 냉면 장인? 오케이 다 안 줘서 소스가 진짜 유명해 형 근데 이거 진짜 색깔 죽여주네? 어 소스가 진짜 유명해 형 오이 빼고 내가한테 중요하라고 얘기했지? 이 정도면 적었던 걸로 기억나? 아.. 아니 지금 뻘게 해가지고 오이 안 보인다고 아.. 같이 먹으면 안 돼? 아니 나는 진짜 오이 한 주간이라도 먹으면 온몸에 막 소름 돋고 그런다니까 이거 뒤에 오이랑 좀 챙겨주면 안 돼? 아 됐어! 형은 여자 만나! 가능해? 나는 오이 먹기가 안 된다고! 미안해 응 잘 먹을게! 여튼 아.. 진짜 이뻘건거 시켜가지고 오이다!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어우 내 팔자야 맛있겠다 진짜 와.. 빈틈 돌지? 어 음 맛있겠다 저는 계랄부터 한 개 뽁뽁뽁뽁 응 맛있어? 계란를 먹어 계란를 먹어 아 여기가 오이 있잖아 저거 먹으면 안 돼 형이 나 먹잖아 아니야 계란를 했어 아 맛있겠다 어우 진짜 맛있겠다 좀 비벼! 많이 비벼야 돼 비벼야 섞이잖아 그렇지? 그렇게 섞어야 돼 아.. 비비면 오이 보이고 비비면 오이 보이고 비비면 오이 보이고 미안해 형이 마음부터 또 잘할게 우리 둘기를 위해서 이거 잘해야 돼 동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형한테 또 잘하는 사람 없어 요즘에는 형, 동생 이런 거 없다 알지? 오히려 형이 동생한테 잘해야 되는 시대야 가리 없어? 빨리 가져가 알았어? 아 맛있어?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맛있다 맛있어? 응 나는 좀 어우 이거 좀 잠깐만 어우 아 아 아 아 아 아 많이 먹어 아 닭 불기 아따 이거 불행면이야? 왜 이렇게 뱉냐 와 매워? 응 응 맵게 나왔나 봐 와 많이 먹어야 형이 사주는 거니까 하지 냉면 비싼 냉면이야 음 응 좀 맵네 좀 맵네 매콤하네 와 와 맵다 매콤하네 네 오 오하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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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 왜 달라? ㅋㅋ ㅋㅋ 내 꺼를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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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는 왜 시뻘건데? 아 형 내꺼는.. 잘 비벼다니까? 잘 비벼다니까? 비벼도 약.. 아니 이거 비벼도 약이.. 아 내꺼 수단만 아니 못 탔는데! 나도 빨개 해 나 빨간다니까 나도 빨개 해 나도 빨간다니까 야 오빠 안 빨간잖아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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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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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못 가요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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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희야! 못 가요! 못 가요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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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웃겨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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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치렀다 이거 진짜! 와우! 아유! 아유! 승희야! 형이! 형이 사두면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지! 동생이 이 새끼가! 동생이 돼가지고 음식을 봐! 야! 호랑이 못 먹겠다! 아아! 아가리 싸베라! 아아! ㅇ하! Cool! 좋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